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을 김준우 변호사가 꼽아주셨는데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맛인가요? 사실은 민주당이 부산에서 18개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얻은 거는 20대 국회 때 5석이었습니다. 지금 3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도를 보니까 거의 붉은색이고 파란 점이 꼭 21대 총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우리 목표가 9석이다라고 하지만 그걸 믿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저는 맥스가 5석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은 전체 총선 그림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큰 영향을 좀 걸었던 적은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출마를 했었을 때죠. 그런데 그때 문성근, 김인혜 교수 여러 사람들 막 출마했었는데 당선된 사람은 문재인 그리고 조경태은 아직 민주당이었어서 2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자체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의 의석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요. 예전에는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계속 나가는 사람이에요. 3수하고 4수에서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원래는 인물이 없잖아. 민주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인물이 없잖아 했는데 지지난 지방선거 때 대거 구청장이 당선된 다음에 이분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 경력을 달고 나올 민주당 후보의 체급이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역에서 아는 지역사회에서 아는 후보진이 대진표가 꾸려지는 그나마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비해서 조금 라인업이 괜찮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워낙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다 보니까 이게 초선 비율이 절반이에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 황포승희 의원이랑 전봉민 의원이랑 이런 분들도 날아갈 것 같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김희곤 의원도 원래 이진복 정무수석 거기 자리인데 거기 쉽지 않고요. 금정구도 원래 김세현 의원이 반대했던 백종원 의원인가 됐는데 거기도 쉽지 않고 하여튼 쉽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병수 의원 선수가 너무 많고 나이 고령이죠. 하태경 의원 비윤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판가리가 굉장히 클 거다. 여기서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 거냐. 그게 전부 검사로 채워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사람들을 좀 넣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에 후쿠시마 오염소 방뇨 관련한 거 이것도 이제 부산 민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산은 대구 경북보다는 뭔가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지지율이 좀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그걸 받아 먹을 인물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전에 비해서 그게 좋아졌다는 거고요. 반면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센 후보들로 공천을 넣으려고 할 거다. 그전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들의 라인업의 무게감이 높아졌으니까. 그게 관전 포인트죠. 김준우 변호사님이 지금 국민의힘 부산 지역을 갈등과 혼란과 이단질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은 정보도 비슷해요.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이 15석을 갖고 있는데 10석 정도는 다 바꿔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의 핵심 측근들 다 출마하려고 3, 40명 대기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 꽂을 지역은 세 군데예요. 강남이냐 대구 경북이냐 부산이냐. 이거라서 부산 출신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대폭적인 공천 물갈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망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 측근 인사들의 대거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가장 유력한 분은 누구예요? 누가 출마 중이세요? 예를 들면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로 나오겠다. 그렇게 이미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당에서도 대통령 상당히 옹호하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부산 지역에 출마하고 싶어서 지역구를 좀 탐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라이너분요? 민주당은 아까 김변호사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현역 의원 세 분이고 이분들은 당에 나오고 되고 그런데 구청장 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아마 좀 구청장을 하면 지역에 좀 연고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구청장 하신 분들이 또 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걸 한 분들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이 만여들 때는 한 5석 정도였거든요. 지금 18개 중에. 그러면 목표는 9석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지난번에 3석이었습니다. 그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합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거기가 박수영, 박재호 의원이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합구되면 그게 민주당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한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부산도 인구 소멸 감소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강서 쪽이 억지로 두 개로 묶어놨는데 거기 하나 늘릴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마 동네도 약간 이슈 있는데 동네는 그냥 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박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위태로운 부분이 있을 거고 정치 고관여층 중에는 김혜영 전 의원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재해서 받으셨었는데 이성문 변호사라고 저희 구청장, 연재 구청장 하신다면 아마 그분이 나오실 거여서 아마 김혜영 의원보다는 이성문 전 구청장이 아마 연재에는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장재원 의원 그러니까요. 나올 거냐 나올 거냐. 지금 제1이님도 김도우, 미연승 두 분은 그냥 갈 것 같죠. 그렇죠. 서병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서병수 의원은 저번에 당대표 선거 때 안철수 의원 밀어가지고 좀 밑보의 의원 부분도 있는데 장재훈 의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사상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대로 나오게 될 텐데 부산 지역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면 장재훈은 불출마해라. 이러한 요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윤핵관들부터 헌신하는 모습 보여라. 허엄지로 가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장재훈 의원이 가려면 받아들일까? 그럼 어디로 출마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야. 측근이니까 수도권 허엄지로 나가라. 제일 하기 쉬운 얘기들이잖아요. 비서실장해라. 이런 것들도 있으시죠. 그런 것도 있으세요. 하태경 의원은 받을까요? 하태경 의원은요. 항상 공천이 위험한 분이었어요. 2020년에도 그랬고 16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오뚜기처럼 살아남는데 본인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경선하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경선만 붙여줘라. 아니, 이제 한 3명 붙이면 사는 거고 1대1로 붙이면 쉽지 않아 보여요.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 대권 후보급이라고 본인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가 정집이 아니에요. 돗자리를 깔아들이고 왜냐하면 부산에 아까 15분 중에 3, 4분 빼고는 다 갈린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여기서 3선했던 분이잖아요.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과연 도전자가 있을까? 21대 국회 때 조경태 의원이 최다 득표하셨어요. 그러니까 김도우, 박수영, 조경태, 이현승 4명 빼고는 안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셨던 박민식 보험부 장관 어떻게 될까요? 분당을 정해졌어요. 그래요? 전재수 의원이랑 2승 2패여서 마지막 다섯 번째를 갈라야 되는데 처음 2승하고 뒤에 2패여서 강서에서는 출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당 갑은 김은혜, 분당 을은 박민식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민식 장관 사는 데가 갑 쪽이에요. 집이 두 개라서? 집이 두 개요? 갑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두 다 있나? 아니, 네, 앵커 아니에요. 우리 진짜 지금 이재명 당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안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일 하려고 내일 합니까? 준비를 차곡차곡 지금 하고 있어요. 내일도 꼭 오셔야 되고 이 와중에 유튜브 동접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휴일에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아시안 게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